우선 github.com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회원가입하실 때는 사인업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github.com은 github.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오시고요 거기에서 register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회원가입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, 요청하는 정보들을 입력해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포인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? 저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repositories, 저장소들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new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소를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new repository라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해볼까요? 긴 랩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저장소의 리스트들이고 저장소를 만들 때는 여기에 new project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긴 랩에서는 저장소를 만드는 화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GitHub으로 돌아가서 저장소의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요? my repository라는 줄임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 되겠죠 my first repository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과 private이 있는데요 public은 open source 프로젝트예요 즉 여러분의 소스 코드와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은 public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private을 선택하게 되면 비공개 저장소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등록한 동료들만이 볼 수가 있는데 private을 선택하게 되면 github에서는 여러분이 한 달에 만 원이 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셔야지만 github에서는 private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클릭하시면 이제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저장소가 생성되면 저랑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my refer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private은 비공개 비공개가 github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무료예요 아주 좋죠 그리고 internal은 지금 보니까 로그인된 사용자만 볼 수 있고 public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private으로 public으로 선택할까요? 똑같이 initialize, 이거는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그리고 create project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저장소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github에서 여러분이 생성한 저장소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, 이렇게 해서 github와 github에서 우리가 저장소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서비스가 아닌 제 3의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